국제불교연합이 지난달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방역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무관부에도 어린이용 싱그라미 마스크를 전달하며 미얀마 정상화를 기원했습니다. 국제불교연합은 지난 25일 주한 미얀마 무관부를 방문해 주식회사 SJ파워 등 불자 기업이 후원한 5천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. 국제불교연합 공동이사장 버빌 스님은 미얀마가 혼란스럽더라도 코로나19부터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미얀마의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미얀마 무관부 딴타이 국방무관은 미얀마 현지는 많이 안정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불교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.